최근에 SK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IPO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SK 쉴드가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최근에 다시 국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와 기간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도로했다는데 그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기간투자자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고요. 원스토어가 2016년에 설립이 된 그런 회사인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잖아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는데 그건 다 구글 거고 하나는 애플 거잖아요. 그래서 국산 토종 마켓도 필요하다 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스토어 보고요. 국내 통신 3사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의기투합에서 만들었던 그런 토종 앱 마켓이고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간투자자 청약이 있고 11일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요. 일반 청약은 12일부터 13일 동안 이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또 밸류. 왜냐하면 사실 SK 쉴더스가 이제 사실상 이렇게 처리한 것도 밸류가 너무 높아서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스토어의 밸류는 얼마냐. 예전부터 계속 시장에서는 원스토어는 SK 쪽에서 1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번에도 주당 공모가가 34,300원에서 4만 1,700원인데 이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밸류가 1조 1,1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1조 원의 지금 밸류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사실 원스토어는 거의 국내에서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올해를 이제 상장을 하면서 글로벌 진출 원년을 삼겠다. 대체로 이제 IPO 하는 업체들이 항상 IPO 자금으로 이제 글로벌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원스토어도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밸류를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고요. 다만 그 앱마켓 매출 상당 부분을 기여하는 대형 게임. 사실 게임에서 나중에 게임 안에서 만약에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게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게임사도 가져가고 이 앱마켓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도 수저를 가져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게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게임이 아직 입점이 아직 원스토어에서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점이다라고 하고 있고 SK 실더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구주 비중이 47%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기존 주주 그냥 뭐 팔고 나가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약이 있었는데 그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구주 매출이 27% 정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많다고도 할 수 없지만 사실 워낙 지금 워낙 성장주를 바라보는 지금의 그 증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얼마나 흥행할 것인지 이걸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만 잘 되면 IPO가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약세장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느냐 이런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아까 1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청약 IPO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스토어가 사실 그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나오고 있지만 영업 적자를 내는 기업이어서 PER이 아닌 PSAR을 토대로 이제 주가 매출 비중이라고 해서 이게 매출의 산정 근거해서 이제 책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원스토어가 이제 작년에 매출이 2,14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사상 첫 연간 매출이 2,000억 원을 돌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매출 7,000억 원을 돌파하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힌 상태인데 가장 처음에 원스토어가 지난 3월 31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피어그룹이 이제 구글 그리고 애플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뭐 구글 알파벳도 지금 못지않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픽테크를 기업을 선정하는 게 맞냐 이래서 좀 고밸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SK시터스는 바꿨는데 어디로 바꿨냐. 텐세트, 네이버, 카카오, 넥슨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스토어와 비교하기에는 워낙 체급이 큰 기업들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 주식수, 공모 희망가는 사실 그대로 유지하고 피어그룹만 바꾼 상황이고 대신에 할인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좀 높여서 이제 기간 투자자들, 특히 공모주 참여자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원스토어의 입장인데 아무래도 근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성장주가 이제 밸류를 인정받으려면 매출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야 되는데 이 원스토어가 정말 급격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나 이건 지금 시장에서는 반심만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장 얘기 들어보면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중반이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상단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일단 주변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투자자의 청약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도 당일날 바로 팔아볼 요량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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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